모바일로 새롭게 태어난 엘소드 슬래시 거대한 검을 휘두르는 열혈검사 엘소드 팔과 근접전 모두에 능한 엘프레인저 레라 강력한 마력의 소유자 소녀마법사 아이샤크제 엘소드 주인공들이 펼치는 화려한 콤보 액션 고란당한 엘의 조각들을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모함 엘리오스를 위협하는 마족에 맞서 신나게 한판 붙어보자고 엘소드 최초의 모바일 게임 엘소드 슬래시 지금 다운로드 받았어요 엘소드га